안녕하세요 명원다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희 농장에 있는 대품을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희 명원다육 내부 전경입니다. 굉장히 크고 넓죠?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키우고 판매합니다. 저희 농장은 서울 강수구 개화동 개화역 옆 개화하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장을 방문할 시에는 개화역 2분 출구로 오셔서 직진으로 300미터만 오시면 저희 명원다육 농장 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에는 덥죠. 이런 날씨는 다육식물들이 잘 자라고 색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대품들을 올려보았습니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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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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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